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TV 닥터 인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집 4부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 금주, 약물 중독, 그리고 건강검진. 지난주 금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건강한 부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는 꼭 술을 줄여야지, 아니 끊어야지. 이 가구만 10년째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마치 제 얘기 같네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성공적인 금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홍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온사랑병원 정신과 전문의 최홍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알코올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선생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애주가지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그런데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하단 말이죠, 선생님.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런 분들은 특히 우리 방송 봐주세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의학용으로는 알코올 의존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편의상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오늘 신경 써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네, 알코올 중독은 성인 인구의 5%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상 한 150만 명 정도를 넓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게 본 거죠. 선입견이 많고 잘못된 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특성을,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 술을 드시면서 오늘은 딱 반 병만 마시자. 오늘은 조금만 마실게. 뭔가 좀 변명하는 것 같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두 번째, 주위에서 내 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잔소리 좀 하지마. 내가 알아서 마실게. 이런 분들. 세 번째, 에이, 나보다 더 마시는 사람이 훨씬 많아. 내가 뭐 많이 마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 네 번째는, 아직 나는 건강하고 얼마 전에 검진을 했는데 간검사도 이상이 없습니다. 간 수치 정상으로 나왔어. 그럼 난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오로지 간 수치만 괜찮으면 나는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아하, 요게 함정이었네요. 또요? 다섯 번째, 내일부터 당장 내가 술 없이 한번 지내보자 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내일부터 안 마실 건데 오늘부터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미루게 되고 결국은 결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즐거울 때 마실 때보다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는 술로 풀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오늘 방송을 좀 보셔야 합니다. 주의깊게. 진짜로 이제 알코올 중독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퀴즈를 제가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퀴즈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많이 내는 퀴즈인데요. 다음에 보기로 들어드는 분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인 분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사회자님들도 한번 마셔보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철호 씨는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 이분은 중독일까요? 중독인 것 같은데요, 철호 씨는. 그렇죠. 두 번째, 경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데 마시면 막 소주 대여섯 병씩 포급을 합니다. 이분은 중독일까요? 애매하네요. 애매합니까? 세 번째, 영식 씨는 이분은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술을 마십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50% 정도. 네, 50%. 좋은 대답입니다. 미선 씨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술주정을 심하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 90%. 90%. 네. 마지막으로 창수 씨는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하는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되고 폭언을 하고 가족에게 못할 말들을 합니다. 이분은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알코올 중독 100%.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중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그런 애매한 답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독의 기준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독을 진단할 때는 술을 마시는 양, 술을 마시는 횟수 또는 술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독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중독의 기준은 조절력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맞습니다. 조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반병을 먹으려고 했는데 두 병, 세 병까지 먹게 됐다. 조절이 안 된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또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간 때문에 간 손상이 왔는데 술을 좀 끊으시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술을 드시고 계세요. 조절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뇌에서 우리 이런 조절을 하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전두엽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뇌의 제일 앞부분이 전두엽인데 이게 우리 몸 여러 가지 생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 자동차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회자님은 과속을 하는 자동차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둘 중에 어느 자동차가 더 위험할까요? 과속을 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과속 자동차는 실제로 우리 과음을 하는 분들, 술 마시고 실수하는 분들을 과속 자동차로 볼 수 있다면 중독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이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몇 시일 동안 술을 안 마셨으니까 중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술을 마시는 횟수나 술을 내가 자주 안 마신다고 해서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장난 자동차인데 네 스스로 고쳐, 브레이크를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AS센터에 들어가야지. AS센터에 들어가도 사실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AS센터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을 네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첫 번째는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이 정도 취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소주 한 병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더 마셔야 돼. 두 병. 늘게 되는 거죠. 이게 내성인 거예요. 그게 내성입니다. 두 번째는 금단 증상입니다. 술을 안 마시고 있으면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네. 막 떨리고 식은땀 나고 힘들지. 맞습니다. 그런 심각한 금단 증상 말고도 아주 사소한 금단 증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짜증 매고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잠이 안 오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는 술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술에 대한 갈망이 많아지는 겁니다. 술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녁에 퇴근 시간쯤 되면 술에 대한 욕구가 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술 마실 친구를 찾게 되겠죠. 그 이유는 술기가 떨어지면서 몸에서 금단 증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찾게 되는 경우죠. 술을 잡고 갈망하게 돼요. 갈망감을 진단의 기준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조절력을 잃어버린 강박적인 음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부부싸움을 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알코올 중독들은 술, 병 이렇게 쌓여 있고 그냥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촉취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하루 포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알갱오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사실은 이거 알코올 중독이다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성격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한번 나눠보면 술을 매일 같이 드시는 분. 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약한식 혼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술을 즐긴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마신다는 분들은 술을 안 마시는 기간이 있고 포금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런 포금형.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한 술로 인한 사고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잠이 안 와서 내가 약술처럼 잠이 안 와서 조금씩 자기 전에 몇 잔씩 마신다. 네. 이런 타입도 있고. 이것도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게 되면 숨겨놨던 술을 꺼냅니다. 꺼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친 드렁커. 키친 드렁커. 부엌에서 술을 마신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런 분들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늦게 발견이 돼요. 그렇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술을 안 마신 것처럼 연기를 하기 때문에 늦게 발견돼요. 저희가 근면, 담배, 니코틴에 관한 이야기 쭉 하면서 도파민 얘기가 나왔습니다. 술도 비슷한 사이클을 돌게 되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쾌락 중추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도파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즐거운 일을 겪을 때 항상 분비가 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영화를 본다든지 가족과 즐거운 일을 생기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술을 마시고 즐거워지는 분들은 우리 일상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한 5배에서 10배 이상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술이 중단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쉽게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술에 계속, 어떤 분들은 담배에, 어떤 분들은 도박에, 어떤 분들은 게임에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알코올 중독은 수년에 거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심각한 중독이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치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탈출을 하지 않겠죠. 그런 어떤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가 알코올 중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얘기로는 옛날에는 왜 투 드링크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방울도 사실은 해롭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조절을 잃어버렸던 앞에 내용과 비슷한데 우리 뇌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중독이 된 뇌는 이전의 상태, 술을 마시고 즐거웠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쾌락증추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변형계에 있는 쾌락증추가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한 방울의 술에도 뇌 속에 있는 스위치가 켜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울의 술, 특히 이제 중독을 치료하는 분들은 절대 절주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술에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 이미 고장이 나 있으니 에이스 센터에 가셔서 고장을 고쳐야지 스스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아닌 겁니다. 그 힘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주변의 어떤 분들은 술을 되게 오래 드셨는데도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몸 어디 어디에 술이 나쁜 걸까요? 술 마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병이 뭘까요? 보통 간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찾으신 분들도 대부분 99%나마 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죠. 간은 인체에서 사실은 가장 재생능력이 뛰어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술을 잠깐 쉬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 질환들을 앓게 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염 이런 것들이 있죠. 간염이나 더 심각한 분들은 간 경변까지 빠지게도 되겠죠. 실제로 사망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코올성 간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알코올은 신경의 질환, 뇌의 병이라는 겁니다. 뇌에서 알코올로 인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금단 증상이나 블랙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두엽이 고장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판단력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떤 분들은 막 자주 화도 내고 그전에는 안 그러시던 분들이. 성격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 무기력증도 오게 되고 손해 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술을 안 마셨는데도 몸을 비틀거린다든지 보행의 이상이 생긴다든지 우리 몸을 떠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밖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변화가 확실히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MRI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칼라로 돼 있는 사진이 MRI,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의 MRI 사진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뇌가 작아져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뇌의 부피가 줄어져 있고요. 그렇죠. 빈 공간이 많이 보이죠. 특히 가운데 뇌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커져 있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나이 30대, 40대에도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일반 노인성 치매와는 구분이 되는 아주 특징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신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뇌가 저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저희가 환자분들 교육의 경고형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특성상 암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술이 들어옵니다, 원인 물질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대장암, 간암, 여성들 유방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술이 지나가는 자리들은 거의 다 암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구강암도 그렇고 식도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이 지나가는 자리는 거의 다 암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술은 사실은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 자체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다 작용을 한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술이 들어가는 자리, 술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모든 염증과 암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해서는 보통 술 마시는 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탄 부분들을 잘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술은 마셔요, 또. 그런데 1급 발암 물질인 술은 또 마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순이죠. 그렇죠. 결국은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망률을 이야기하면 외국의 연구 중에 40대인 분들을, 이분들이 40대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과연 20년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궁금하네요. 그걸 조사한 게 있어요. 20년 후에는 60대 초중반이니까. 병이 좀 많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어요. 3분의 1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 사망을 했다. 어떻게 되셨는지 조사하려고 봤더니 3분의 1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더라. 사망률이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망 원인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간의 질환입니다. 간 질환. 간 경변으로 많이 돌아가시죠. 두 번째는 의외로 이 부분이 많습니다.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사고사라든지 알코올은 자살률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실제로 일반인의 자살률에 알코올 중독자는 30배가량 된다고 하죠. 아니, 3배가 아니라 30배라고. 30배. 그래서 우리 보통 뉴스 같은 데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보도들 들으면 술 취하신 상태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술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 묻은 우울증 같은 걸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실제로 많이 높습니다. 사실 그런 보도들을 보면 우울증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셨다는데 그 상태에서 술도 드시게 되면 자살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제가 또 본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이걸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술을 우리는 어디서나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또 좀 많이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살률이 올라간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통계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이 10만 명당 10명을 넘어섰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만 명이 한 명 꼴이니까 한 해 한 4천 명 정도가 알코올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성적인 음주는 심장질환이나 여러 가지 사망률을 올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씩 한 번 금주를 해보셨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대체로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술은 금단 증상이 뭐가 있나요? 네, 중독인 분들이 술을 중단하면 우리 몸에서는 술기가 빠지면서 보통 한 6시간 빠른 분들은 늦은 분들은 한 이틀 정도가 되면 몸에서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쉽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속이 매스껍다. 그 다음에 좀 식은땀이 좀 난다. 불안하고 좀 초조해진다. 식욕이 떨어진다. 혈압이 좀 오르고 맥박도 좀 빨라지고 몸에 좀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금단 증상이 없어 하는 분들도 자세히 보면 입이나 눈가 주위가 미세하게 떨리는 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지나면 좋아지나요? 보통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요. 금방 사라지네요. 네,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금단 증상들이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금단 증상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손발을 벌벌벌 떨고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헛게 보이고 하는 현상들을 보통 생각을 하죠. 그걸 진전선망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의 가장 심각한 금단 증상입니다. 진전선망이 오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 몸에... 아, 헛게 보이는구나. 네, 어떤 사람은 벌레가 보인다면서 팔을 막 이렇게 잡아뜯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혼란스러워지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보인다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정신의 어떤 창란이 보통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금단 증상의 치료는요. 처음에 수액과 영양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금단 증상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벤조다제핀이라는 치료제를 써서 술을 대신해서 불안이나 금단 증상을 해결하는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 치료 그러면 그냥 내가 붙들려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갇혀 지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겁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 중독에 대한 치료법이 없을 때는 정신병원에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가둬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고요. 인터넷 같은 걸 보고 스스로가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외래에서 먼저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음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외래에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보통 알코올 중독 진단이 되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받으면서도 술을 절주할 수 없는 분들 또 심각한 급랑지상이 생기는 분들 술을 끊었더니 잠을 못 자고 우울증, 불안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죠. 또 가족과 격리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분들도 설득을 해서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은 일반 정신질환과는 조금 분리가 돼서 동일 집단을 이뤄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끼리만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집단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우리가 보면 삥 둘러앉아서 선생님들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의 술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내 거 고백하고 남의 얘기 듣고 하면서 동기가 강화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 속에는 우리가 인제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12단계치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치료들을 해가면서 병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담배 끊는 약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술도 끊는 약들이 있습니까? 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약 중에 중요한 약이 술에 대한 갈망증감을 해소시키는 항갈망제라는 약물이 지금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트랙손과 아칸프로세이트라는 성분의 이름인데요. 실제로 이 약들은 우리가 술 생각이 난다라는 술에 대한 갈망감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요. 신경을 보호해주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술약이라고 해서 그 약을 먹고 술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비타민제 같은 것도 주시는 것 같고 이게 치료제 라면서 주시더라고요. 알코올성 신경 손상을 치료하는데 비타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1의 경우에는 전두엽이나 뇌의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손상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런 약들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미 뇌과 질환이 있으실 테니까 뇌과 질환도 같이 치료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선생님, 어디로 저희들이 찾아보고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보통 병원에 오시기 힘든 분들이 계시겠죠. 병원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중독통합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독통합관리센터. 부산에도 있나요? 보건소에 보통 소속이 되어 있고요. 부산에는 화면에서 아마 보시면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일단은 개인 상담을 하면서 알코올 문제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가족 상담이라든지 안그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도와드리고 만약에 증상이 심한 분들은 병원으로 연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통합관리센터가 부산에도 세 군데가 있으니까 어디든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실 테니까 한 번에 성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 번 실패했다가 다시 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은 어떤 점들을 힘들어 하시나요, 선생님? 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술을 끊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변의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환자분들께 물어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개인의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의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 중독은 병이라기보다는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의지가 없어서 술을 못 끊는다. 그거 한 번에 못 끊고 의지가 약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자분들도 의지만 있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의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의지로 끊는 거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치료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습관과 관계되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성적인 음주에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의지 위에도 필요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꾸준함, 충분히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노력, 성실함, 행동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행동을 옮길 수 있는가. 그게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래도 방송을 보시는 건강음주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건강음주법을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바람직한 음주 습관 식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셔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빈속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시고 술잔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주량을 지키고 그다음에 원치 않을 때는 거절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의존성 있는 분들은 거절을 잘 못하죠. 그렇죠. 남탓을 하면서 술을 드시게 됩니다. 매일 마시지 말고 음주운전 같은 걸 삼가하고 술자리는 1차까지만 그다음에 약을 드실 때는 특히 금주를 하시라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고 치료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안 마신 술이 깨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학교 한번 모셔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홍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 격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격언 중에는 악마가 자기가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할 얘기인가 싶긴 한데 그들도 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TV락도 인사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